초구 퍼메이션 지정 운영은 이렇게 예선부터 8강까지 지정제로 진행이 됩니다. 3, 4, 8의 초구 배치에요. 초구 배치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배치 쪽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뒤돌려치기를 타격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좀 뻑뻑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앞돌리기 형태의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김예은 선수가 보여줬던 그 투뱅크 선택도 있어요. 저도 이제 연습을 좀 해봤더니 투뱅크도 확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래 선수 역시 앞돌리기 형태로 가네요. 워낙 부드럽고 정교한 스트로크를 자랑하는 이미래 선수인데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포쿠션인데 넉넉하게 보내줬고 득점 만들어내고 다음 포지션도 괜찮아요. 파란보를 일목적구로 선택해서 초구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초구를 이렇게 득점하고 가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노란보를 일목적구로 선택. 뒤돌려치기 짧게 치는 거죠. 테이블 컨디션이 첫날 둘째날 이 사이치고는 조금 뻣뻣한 느낌입니다. 각도가 물론 좀 넉넉하게 들어왔다 치면은 각도 형성이 충분히 됐겠지만 지금 3포인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 치면 살짝 걸릴만도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되지 않았어요. 노란보리 강지은 선수인데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입니다. 단장장으로 내려가는 아 이것도 살짝 짧았어요. 일단 이 역회전성으로 들어오는 리버스 핸드라인도 조금 선수들이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블이 좀 초반 컨디션 상태였다 치면 이 상황에서도 많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늘어짐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딱 치기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 돌리기 선택인가요? 노란볼의 오른쪽 긴 쪽 공간을 이용했는데 사이 공간이 있긴 한데 네 득점됐습니다. 좋네요.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이미래 선수의 플레이는 항상 이런 느낌을 주죠. 우당탕 쿵탕탕 하는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고유하고 정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죠. 말이 참 재밌네요. 우당탕 쿵탕탕 이렇게 좀 스트록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죠. 너만 보여 퀸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응원하는 팬도 참 많고요. 이것도 선택이 참 좋았는데 자 키스가 빠지면 괜찮죠? 어우 좋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공인데도 편안하게 구사를 하고 선택이 정말 좋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돌리기 대회전 선택을 하는 게 일목적구 두께를 얇게 치면서 길게 만드는 형태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분하게 선택도 좋고 득점도 잘 해냈습니다. 크라우네트의 LPB 챔피언십 2024 한가위 자 이미래 선수와 강지은 선수의 대결 1세트 2이닝인데요. 이미래 선수가 연속 득점에 기록을 했고요. 옆돌리기로 자 이건 이제 넘어가지 않게 잡아놔야 되는데 예민한 코너 공략에 실패한 케이스죠. 네. 코너 같은 경우는 회전량이 조금만 좀 많이 부여되고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공이었고 살짝 넘어갑니다. 자 강지은 선수가 세트 초반 아직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장 단으로 보는 건가요? 회전 느낌은 봤을 때는 딱 그 느낌이죠? 네 됐어요. 1점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강지은 두 선수 모두 이제 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LPBA 선수들입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좀 많은 배치입니다. 뒤돌리기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앞돌리기 네. 함정이 많기 때문에 앞돌리기 짧게 선택을 했고요. 선택은 좋았지만 배치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좀 높죠. 초반에 강지은 선수가 좀 어렵게 배치를 받고 있고 한 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지금 앞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요. 3쿠션 지엄이 조금 짧게 진행을 했죠. 아주 예민한 두께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각도는 상당히 좋은 옆돌리기입니다. 이런 배치는 또 이제 노란볼 컨트롤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목적구 두께를 예민한 두께 좀 얇은 두께로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목적구가 잠길 거를 생각하다 보면 일목적구를 조금이라도 장단장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 두께를 좀 사용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치려면 역회전이 필요했죠. 이런 배치 득점 못하고 나면 좀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자, 힘보를 일목적구로 선택. 자, 평가적으로 입사를 시켜야 되는데 네,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이 회전에서도 임팩이 좀 약하게 들어갔으면 분리가 좀 덜 됐을 거고 득점을 노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배치는 임팩이 좀 빠지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에서 2로 지금 단쿠션으로 향하지 못하고 장쿠션을 향하면서 설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부를 일목적구로 선택. 최대한 밀림을 빼야 되는데 성공. 아, 좋습니다. 지금 배치 선택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내공이 밀리지 않게끔 당점에 약간 낮은 당점을 끝까지 전달시켜주는 저 스트록 느낌도 상당히 좋았죠. 네, 이게 1, 2, 3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원쿠션 이후에 밀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밀림을 잘 제어를 해줬고요. 뒤돌리기인가요? 자, 회전력을 봤을 때는 좀 각도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뒤돌리기를 치려고 하는데 오우 이게 행운의 득점이 들을 거였어요. 지금 각도는 뒤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약간의 큐미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두께가 이제 너무 얇게 맞으면서 원쿠션이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점수 차가 지금 석점차 자, 흰볼 뒤돌리기 아, 이것도 키스 충돌이 나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확률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확률은 충분히 있을 배치이긴 한데 일목적구 컨트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일목적구를 좀 두껍게 돌려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리지도 조금 불편하고요. 일목적구가 뒤돌려치기 형태로 돌아가면서 키스를 냈죠. 자, 속도를 이용해 주겠다는 건가요? 각도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인데 빠른 속도를 이용할까요?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아, 코너를 완벽하게 돌리려고 했네요. 네, 이게 될까요? 아 저 파란 공의 위치가 거의 한계점이거든요. 코너를 이렇게 살짝 찝어넣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나오는데 평범하게 돌아가서는 조금 각도가 쉽지 않아요. 속도를 이용할까 했었는데 정확한 완벽한 코너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네요. 요거보다 좀 더 코너로 갔어야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 좋습니다. 강진수 선수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금 한숨 쉰 건가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 자, 2점짜리 하나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다음 배치가 더 궁금하죠? 자, 다음 배치 자세가 좀 좋지 않고 얇은 두께가 필요한 아주 예민한 옆돌리기입니다. 이 목적구 위치는 그래도 괜찮죠. 아, 좋아요. 아, 일단 연결을 잘했습니다. 4 대 4 동점. 분위기가 이미래 쪽으로 좀 많이 목이 좀 불편한가요? 지금 게 자세를 잡을 때 조금 불편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잘 쳤습니다. 얇은 두께와 스트로크 느낌 전달이 잘 돼줘야지 앵글이 형성되는데 아주 스트로크 전달을 잘해줬어요. 지금 경기하면서 목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잠을 잘못 잤다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워낙 난국선 배치였기 때문에 약간의 역회전성을 이용해서 길게 각도를 세우는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구사를 했는데 워낙에 어려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약간의 역회전. 한 반팀에서 원팀 정도로 저 뒷공간을 이용해서 길게 빼려고 했던 거거든요. 유리 없는 폭염 때문에 사실 9월 중순이 다 되는데도 밤이 무덥잖아요. 잠 못 이뤄놓은 밤들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뒤돌이 아주 좋은 배치를 받았고 무난하게 만들어냈습니다. 5대 4로 앞서 나가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갔다 온 선수들 물론 3차 대회와 4차 대회에 여백이 좀 있긴 했지만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 관리를 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죠. 대회 전서부터 한 2, 3일 정도 전쯤에는 컨디션 관리를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은. 득점 이후에도 옆 돌리기가 아주 좋게 섰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괜찮은데 일단 이민혜 선수는 화면상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득점은 잘 시켰는데 일목적구가 워낙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섰어요. 일목적구를 조금 더 두께를 쓰고 회전을 조금 뺐더라면 일목적구를 내릴 수는 있었는데 일단 득점에 최선을 다한 거죠. 까다롭게 배치가 서고 말았는데요. 리버스인가요? 예리하게 저 공간을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지금 조금 넘어갔고요.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선택이었고 강진 선수에게 좀 어려운 공을 주게 됐어요. 그래도 1, 2목적구 간의 키스 내공과의 키스도 아주 잘 뺀 상황이었는데요. 강진 선수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겠는데요. 계속 어려운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괜찮아서 걸어치기 혹은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괜찮긴 한데 조금 넘어갑니다. 일목적구가 너무 붙어있었네요.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섰을 때 이런 득점들이 척척 맞아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렇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계속 그 아슬아슬한 약간의 차이로 계속 빠져나갈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럴 때가 정말 멘탈적으로 힘들어지죠.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로 포쿠션 라인을 노려보겠죠. 일목적구를 향해가는 수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득점이 됐어요. 오늘 이미래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7대4로 앞서 나가는 이미래 선수. 이미래 선수가 공타 이닝도 두 이닝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 점, 두 점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하면서 점수사를 벌려놓고 있어요.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상당히 좋고 회전을 조금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부를 비껴쳐서 상단 코너 쪽으로 투스리크 슈아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득점 이후에 노란 공은 반대쪽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포켓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배치죠. 자, 일목적구를 컨트롤하는 흰 배합도 너무나 좋고요. 이목적구도 잘 맞아줬어요. 옆돌이기가 괜찮게 섰습니다. 비켜치기 대회전으로 가나요? 자, 파란볼의 왼쪽 비켜치기 대회전을 보다가 자세를 풀었어요. 자, 지금 비켜치기 대회전 같은 경우는 키스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이런 공을 이제 득점, 무조건 득점만을 생각한다면 이미래 선수의 팬인가 보네요. 무조건 득점만을 생각한다면 옆돌이기가 좀 더 편하긴 한데 이미래 선수는 지금 비켜치기 대회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투쿠션 이후에 키스 이거, 이건가요? 여기서 키스가 위험한데 키스 잘 뺐어요. 네, 성공. 말씀드린 것처럼 비켜치기 대회전은 키스의 위험이 좀 많이 크거든요. 회전을 조금 줄이고 두께를 조금 더 덜 쓴 느낌으로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세를 한번 풀었었던 이미래 선수인데요. 원, 투, 여기서 키스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네요. 일목적구에 횡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에는 참 저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네, 기울기가 좀 작은 비켜치기 대회전이 항상 저런 미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쉽게 빠졌고요. 자, 강진우 선수에게도 찬스가 한번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볼 조금 더 낮은 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강진우 선수 찬스라고 하셨는데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일목적구에 두께 처리만 조금 해주면 각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일목적구를 얇게 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두툼하게 치거나 해야 돼요. 시간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좋고요. 찬스는 이제 한 점 득점하고 난 이후에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목적구 컨트롤은 괜찮았는데 이목적구가 조금 강하게 맞은 느낌이죠. 이목적구가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도 빗겨치기가 일단 가능해요. 옆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선택은 빗겨치기죠. 네, 자, 흰볼 빗겨치기. 자, 일목적구 컨트롤은 잘했고 내공의 각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조금 넘어갔어요. 보통 보면 이런 빗겨치기가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써야 되거든요. 키스 라인을 정확하게 제거를 하려면 이제 그 두께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내공이 원쿠션 이후에 살짝 밀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좀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평상시 강진우 선수는 굉장히 좀 씩씩한 느낌을 주는데 오늘은 글쎄요, 조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지 돌려치기 시원하게 성공. 조금 피곤해 보이나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프로죠. 노란 볼 깔끔하게 해결해냈어요. 그리고 세트 포인트 상황인데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옆돌리기를 끌어가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횡단도 괜찮고 아, 옆돌리기 끌어가려고 하나요? 옆돌리기 끌어간다고 했을 때는 노란 공의 움직이기도 주의해야 돼요. 자, 노란 공을 조금 얇게 치는 것까진 좋았는데 지금 이미래 선수가 끌지를 못해서 이 공을 득점을 못한 게 끄는 능력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목적구를 좀 얇게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목적구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았다 치면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배치죠. 두께를 쓰면 일목적구의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일목적구가 장단장 형태 혹은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죠. 자, 행운의 득점이 안 나오네요. 이미래 선수가 세트포인트 상황인데 강지은 선수가 이제 5점에 묶여 있습니다. 1세트 마지막 한 점. 이미래 자,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약간의 밀림 그 밀림을 살짝 이용해도 되고 분리를 만들어줘도 됩니다. 바람보레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살짝 밀림을 이용했고요. 네. 아이고.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공략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쿠션을 향해 갈 때 밀림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밀림의 양이 조금 덜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본 건가요? 네. 앞돌리기 짧게 형태죠. 자, 이거 득점해야 되죠? 네. 1점. 자, 10대 6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어지는 공도 괜찮습니다. 자, 흰볼 뒤돌리기. 자, 다음 포지션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 자, 이 공도 득점 무난하고. 자, 이게 배치가 어떻게 써나요? 오, 포지션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옆돌리기가 길게 치는 모양새도 괜찮고 직접 치는 모양새도 괜찮습니다. 자, 파란볼의 오른쪽 옆돌리기. 좀 길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요. 직접 모양새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요. 이거 득점되면. 자, 다음 배치도 괜찮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이거 분위기가. 이미래 선수가 1세트를 거의 가져가는 분위기에서 살짝 좀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네, 근데 지금 노란 공이 조금 많이 굴러서 너무 가깝게 섰어요. 얇은 두께로 스치는 지나가야 됩니다. 네,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근데 이 공이 득점되고 나면 일목적구인 흰 공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포지션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회전 괜찮죠? 아, 짧으네요. 이거 들어갔더라면, 성공했더라면 1세트 주인공이 강지은으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 지금 거는 좀 아쉽네요. 두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원쿠션에서 회전이 좀 극대로 받아주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오, 이미래 선수가 횡단 선택을 안 하고 빗겨치기 대회전인가요? 자, 일목적구 컨트롤 상당히 잘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대회전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한 당점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이거 잘하면? 자, 충돌이 일어났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 두 개가 또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네요. 이 강지은 선수가 이거 살리면 자, 주인공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횡단을 치기에 기울기가 좀 좁았기 때문에 그래서 빗겨치기 대회전 선택을 했는데 각도가 너무 길어져 버렸고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힘이 좀 살았을 쯤이 될 뻔했는데 아, 이거를 자, 되돌아오기 선택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3뱅크 형태를 선택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정확한 면을 맞추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 되돌아오기 선택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진짜 칭찬을 할 만하고요. 득점도 잘해냈어요. 자, 10대고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어요. 자, 뒤돌려치기를 치는데 길게냐 직접이냐 해서 길게 치는 게 쉽긴 하거든요. 한 쿠션 더 보고 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저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거를 자, 포쿠션을 봤는데 자, 이게 너무 길어요. 저 뒤에 공간을 너무 의식했어요. 넘어갈까 봐 좀 의식을 했던 게 오히려 득점이 되지 않았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각도가 조금만 짧아져도 저 사이 공간으로 짧게 빠지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생각해서 각도를 너무 길게 놔줘버렸죠. 세트 초반과 이 박빙 승부에서 충분히 선수들이 이제 두려울만 하죠. 네. 비켜치기 더블 쿠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목적구와 2목적구의 키스를 빼고 가야 돼요. 자, 장장 단으로 아, 이것도 득점이 안 됩니다. 이게 또 넘어갑니다. 3위는 연속 공타 세트 포인트에서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미래 선수 자, 1목적구 처리는 상당히 잘해졌거든요. 1목적구를 좀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저 공간으로 빼고 내공과 교차까지도 좋았는데 조금 깊었습니다. 오, 답답하겠는데요? 오, 답답하죠. 자, 강지은 선수에게도 배치가 어렵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강지은 자, 비켜치기 더블 쿠션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조금의 타격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조금 낮은 당점을 전달을 시켜주던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오, 이 배치를 들어가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각을 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야, 이 공을 끌어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강지은! 자, 이 배치 넣어치기 선택 강지은 선수가 1세트 패색이 짙었는데 마지막 점수는 정말 용감 무쌍한 그야말로 강지은의 배짱을 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못 치는 공이고 와, 이 배치를 이거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여기서 끝까지 여전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일단 선택서부터가 못할 것 같은 선택인데 저거를 웬만하면 저 선택하면 안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잘 쳤습니다. 크라우네테 LPBA 챔피언십 한가위 자, 32강전 이미래와 강지은의 대결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양킨텍스 PBA 스타디오입니다. 크라우네테 LPBA 챔피언십 2024 한가위 강지은 선수와 이미래 선수의 2세트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는 이미래 선수가 평상시 잘할 때 그 모습 그대로 플레이를 끝까지 이어갔는데 한 점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무려 5점 쳐였는데 이걸 강지은이 뒤집었습니다. 네, 자, 초구 공략합니다. 역시 강지은 선수도 앞돌리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이미래 선수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고 회전을 조금 미세하게 준 것 같아요. 자, 초구 득점이 성공하는 강지은 자, 3, 4, 8의 초구 배치 잘 풀어냈어요. 자, 각도 잘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자, 내공의 분리각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께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공. 아, 좋아요. 자, 연속 득점 기록했습니다. 오태준 선수와 백민주 선수죠? 그렇죠, 네. 오태준 선수 얼굴이 많이 까맣게 탔네요. 하노이 갔다 와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뒤돌려치기가 나오기가 조금 뻑뻑한 각도예요. 좀 뽑아내던지 아니면 짧은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살짝 얇은 두께로 아, 이게 짧으네요. 조금 더 뽑아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속도감을 좀 이용하면 투쿠션 반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속도를 좀 더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투위에서 조금 더 그러면 길게 나오면서 득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현 선수. 자, 이 공을 길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너무 길 것 같죠? 힘도 좀 부족하고요. 1세트 역전패의 충격이 좀 있을 텐데 지금 4세트 동안 경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그 세트 진행되는 동안 이기려면 3대1로 이겨야 되고 2대2가 되면 승부치기 가는 32강전인데요. 자, 그래서 뭐 1세트 내줬더라도 이미래 선수는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충분히 기회는 있죠. 네, 바운딩. 오,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군요. 네, 직접 올라왔죠. 네. 2에서 바로 네, 공이 먼저 맞는 형태였어요. 자, 이미래 선수는 파란볼 뒤로 돌려치기. 아, 배치가 괜찮은데요. 자, 포쿠션 라인을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이브 쿠션을 만든다는 거는 일목적을 좀 돌리겠다는 얘기고요. 자, 퍼쿠션인데 오, 이걸 놓치네요. 일목적 컨트롤을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이 득점만 보고 가기에는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득점 라인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래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일단 득점을 해가면서 좀 멘탈적인 부분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 세트가 좀 멘탈이 흔들렸을 거거든요. 자, 비켜치기 괜찮아요. 조금 두꺼운 두께로 어우, 좀 많이 두꺼운데요. 2득점 이후에 강지은 선수도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목적 구와 내공의 교차를 만들려면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투쿠션을 진행할 때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왔죠. 네, 라운드가 그려지는 게 화면에서 확실히 보였죠. 자, 옆돌리기 배치가 괜찮습니다. 자, 이 목적 구의 위치가 테이블 오른쪽 코너 쪽에서 괜찮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우, 득점이 오우, 득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뻔했어요. 아, 빠지는 상황에서 진짜 행운이 살려졌네요. 자, 인사를 건넸던 이미래 선수 자, 조금 불편하죠. 노란불 때문에 워낙 또 뭐 큐에 비틀림이 없는 선수라서 회전을 빼고 각도를 세워놓은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기세의 위험이 너무 컸죠. 목을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무회전보다는 역회전성을 살짝 가미를 해서 세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 거의 무회전성이 역회겠네요. 네, 일목적구와 내공 타이밍을 맞춰내지 못했어요. 어, 흰 볼을 지금 두께를 아, 네. 쉽지 않네요. 예민하게 느껴졌죠. 자, 3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는 강지은 첫 이닝 초고득점 하면서 2득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이후에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공이 저렇게 붙어있을 때 왼쪽 회전을 주려고 하면 커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커브 현상으로 인해서 두께가 좀 두껍게 맞는 거죠. 뒤돌리기 직접 보는 건가요? 네,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 아, 좋아요. 동점. 자, 2대2 동점. 올 시즌은 1, 2, 3차 대회 모두 64강에서 탈락했었던 이미래 선수입니다. 하지만 시즌 에버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915의 에버리지로 지금 전체 4위에 올라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그랬습니다. 올 시즌 지금 에버리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지난 시즌에 시즌에버리지가 4위였어요.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월체험도 4강에 갔었고요. 이번 시즌에버리지도 0.929대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잘 치고 잘 치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동사 4번의 우승이 있는 이미래 선수. 불편한 자세에서 단장창으로 짧게 봤는데요. 매치가 좀 불편한 상황이죠. 강진우 선수. 파란 볼 뒤돌리기. 자, 회전을 빼고 각도. 직접. 아, 자, 여기서 돌아가면 각도가 안 나오죠. 네, 아주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가져갔는데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을 1목적구와 내공에 교차도 생각해야 되지만 2목적구를 맞는 데 있어서 코너 쪽에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각도를 좀 짧게 만들어줘야 되고 성공. 그렇습니다. 자, 한 점 한 점 이렇게 3이닝 연속 득점하면서 이미래 선수가 앞서갑니다. 3대 2가 됐습니다. 강지은과 이미래의 대결 LPBA 통산 2번의 우승이 있는 강지은 그리고 통산 4번의 우승이 있는 이미래 선수 LPBA 투어, 뭐 짧은 역사입니다만 임정숙의 시대가 있었고 또 이미래의 시대가 있었고요. 자, 장장, 장으로 네, 조금 모자랐어요. LPBA 역사에서 굵직하게 선을 그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미래 선수도 그 가운데 한 명이죠. 맞습니다. 3회 연속 우승이 진짜 대단한 거죠. 최근에 뭐 스롱 피합이 이제 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김가영 선수가 지난 또 하노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투뱅크 아... 조금 두껍게 맞았어야 되는데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일목초프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더라면 끌림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배치가 어렵네요. 이미래 선수 리버스 혹은 넣지기를 튕겨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공은 어떻게 되면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간이 있나요? 네, 튕겨줬어요. 아, 좋아요. 자, 내공이 너무 붙어있었기 때문에 각도를 잡기도 어렵고 약간 미스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미래 선수가 뱅크시안으로 입술을 일단 분위기 바꿔놨고요. 아, 이것도 지금 기울기에서 대회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회전량을 봐서는 세우려고 하나요? 아, 대회전을 만들려고 한 거네요. 네, 기울기가 워낙 어렵죠. 네, 더 이상 연결하지는 못했어요. 이미래 선수. 이미래 선수가 최근에 우승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지인들이 우승에 대한 부담을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이미래 선수는 또 수십 마디를 듣게 됐잖아요. 그런 부담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지금 이제 투쿠션밖에 안 됐고요. 내공이 좀 붙어있었기 때문에 각도 만들기가 좀 불편했죠. 자, 뒤돌려치기 직접 봤습니다. 네, 공이 먼저 맞은 이후에 다시 맞은 거죠. 네. 자, 상세가 조금 불편한데 뭐 그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네요. 네. 뒤돌려치기를 살짝 타격을 줘서 각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 이거를 부드럽게 갔어요. 부드럽게 놨습니다. 회전 살아서. 자, 회전 조절로 갔네요. 네. 이미래 선수가 일복 조커 컨트롤을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부딪힘을 이용해서 치면 상당히 편한 공인데도 회전을 좀 빼고 코너 깊숙하게 넣으면서 각도를 좀 형성시켜주는 저런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정교하게 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네. 자, 파란불 옆돌리기. 자, 연속 득점 기회입니다. 살짝 분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파란불은 돌아서 코너로 오고. 2점. 자, 7대2. 다음 배치가 이제 어떻게 서나요?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이미래 선수는 잘 쳐요. 잘 치는데 진짜 승훈이랑 조금 이게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우승한 지가 오래됐다는 말을 두 선수에게 강진선수와 이미래 선수에게 둘 다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잘하는데 진짜 우승까지 못 가는 모양이네요. 자, 세워치기 갑니다. 아, 자. 길은 플레이들도 보면 정말 훌륭하죠. 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득점 안 되면 뭐 수비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 트럭도 정말 깔끔하고 브릿지도 불편한 상황에서 네. 아주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걸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직접 보는 건가요? 자, 대회전 아... 일목적구가 조금 더 움직임이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일목적구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기 공간이 좀 띄워져야 되거든요. 네. 이미래 선수의 승리를 간절히 응원을 하고 계시군요. 자, 강지은 선수에게는 공이 좀 답답하게 섰습니다. 1세트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네요. 네, 타임하우스를 요청한 강지은 선수인데 지금 일리목적구 있는 쪽 가서 배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배치는 이제 고민한다고 해서 또 잘 풀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투뱅크를 살짝 보고 갔을 것 같은데 투뱅크도 지금 각도가 어려워요. 참 난해한 배치가 섰습니다.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빨리 결정하고 잘 수행해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투뱅크 형태를 선택하는 것 같고 정말 절묘한 두께가 맞아줘야 돼요. 아, 대회전 맥크샷이네요. 그러네요. 대회전 맥크샷을 선택을 했고 자, 이게 흰볼에 오!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쉽지 않죠. 아, 그래도 참 잘 쳤네요. 그렇죠. 이만하면은 뭐 흰 공을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선택을 하고 자신감 있게 수행을 했겠죠. 지금 뭐 워낙에 칠 게 없었어요. 네. 아, 이거 조금 더 시원하게 같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쳤으면 뭐 키스가 나서 막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이것도... 뱅크샷으로 갑니다. 아, 이런 공을 저도 못 치네요. 기가 막히네요. 참 연습이 참 잘 되어 있는 선수예요 이민혜 선수 보면은 1세트 때는 먼저 10점 가서 역전패를 허락했었는데 지금은 1세트 때는 5점 차 역전패를 당했었고 지금은 8점 차라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를 여기서 또 못하면 또 안 되죠 또 자 역돌리기 회전이 좀 빠지더라도 두께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께를 좀 넉넉하게 그렇죠 넉넉하게 써놓고 각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3득점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세트는 강진수 선수가 역전승에 성공을 했고 2세트는 이민혜 선수가 초반에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점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어요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일단은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너무 잘했습니다 크라우네테 LPBA 챔피언십 32강전 강지은과 이민혜의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은 선수와 이민혜 선수의 32강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웰컴 톱 랭킹 1위는 하얘시 나미코 선수가 PPQ에서 2.273의 에버리지를 교육했고 최혜민 선수가 64강에서 역시 2점이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제비스코 LPBA 상급 랭킹 1위는 김세연 김상아, 김가영, 임경진 순입니다 네, 이제 3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1세트를 가져갔던 강지은, 2세트를 가져갔던 이미래 3세트가 이제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 같은데요 승부처죠? 그렇죠 초구는 두 선수 모두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뭔가를 어필하고 있는데요 공에 무언가가 묻었던지 아니면 공 위치가 조금 잘못됐던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파란 공의 위치가 조금 옆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이미래 선수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드레스 들어가려고 보니까 살짝 좀 움직였나 봐요 배치해놨는데 글쎄요 아니면 애초에 좀 잘못났을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인지라 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앞돌리기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포쿠션으로 오우 아슬아슬했지만 아슬아슬했지만 네, 득점은 됐고요 심판 얼굴을 또 카메라가 한번 잡아줬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블쿠션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목적구 처리를 잘해줘야 되고요 자, 일목적구 처리는 좋았고 내공의 각도는 자, 괜찮죠?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 아, 잘 쳤어요 네 좋아요 네 배치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면 주저없이 선택을 하고 또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이미래 선수 자, 뒤돌려치기 형태가 보인다면 뒤돌려치기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성공 네, 좋아요 이목적구가 조금 좋지 않게 맞았네요 일목적구는 정확한 포지션 위치에 갖다 놨는데 이목적구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앞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일목적구 진행하는 걸 보면 장단장 형태로 완전 이쁘게 돌아갔죠 네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이 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될 때 다음 배치를 살짝 상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네 자, 코너까지 깊게 넣어주는 앞돌리기인데요 아, 이것도 앞에서 빠지네요 지금 자세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웜쿠션 이후에 살짝 곡구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내공이 좀 휘어지면서 각도가 안 만들어졌죠 아, 당점도 약간 높은 당점을 이용을 했네요 좀 짧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쿠션 이후에 공이 약간 말려들어오는 현상이 딱 보이죠 아, 강재현 선수가 오늘 진짜 공폭이 없네요 지금 파란볼 때문에 브릿지도 조금 불편하고요 네 아, 흰보를 일목적구로 선택해서 비켜치기로 포쿠션 시도 아,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 습 잘 쳤는데 아, 잘 쳤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강재현 굉장히 좀 불편한 자세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브릿지가 저렇게 안 좋을 때 당점 조절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당점을 정확하게 잘 찔러준다고 찔러줬는데 아, 아슬아슬하게 빠집니다 자, 이미래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편한 배치가 섰습니다 뒤돌아치기가 아주 좋은 각도예요 자, 노란볼의 왼쪽 뒤돌아치기 네, 이 목적구도 지금 또 살짝 떨어져서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특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며칠은 파란볼, 노란볼이 좀 모여있는데 아주 안 좋게 모여있어서 모여있더라도 자, 일단은 되돌아오기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 되돌아오기가 보이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어, 뒤돌려치기를 보는 거예요? 파란걸 뒤돌려치기로 가나요? 자, 밀어서 뒤돌려치기인데요 그렇군요 우와, 이거 아,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이미래 자, 5대0을 앞서갑니다 아, 정말 이번 공은 대단하네요 이걸 밀어서 네, 어우 자기가 막히네요 1목적구도 가까이에 있고 2목적구도 쿠션에 또 가까이에 붙어있었는데 아, 이걸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아, 지금 공도 뒤돌려치기 선택이에요 옆돌리기 두께가 예민하다 보니까 2목적구가 붙어있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뒤돌려치기 선택을 합니다 우와, 참 잘칩니다 어우, 지금 이 이닝에 나오는 득점은 하나하나 다 내용이 있네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잘칩니다 네, 이목적구를 오른쪽 코너로 보내고 그 사이에 큐볼은 또 이목적구를 향해서 젤로가 만들어졌고요 아, 패치가 하나하나 어렵겠습니다 옆돌리기가 상당히 나이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공 두개가 딱 붙어있습니다 자,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고요 자, 이거를 누워주나요? 아 아 살짝 아쉽게 빗나갔는데 그래도 좀 넉넉한 각도 좀 잘 만들어줬고 일목적구 저렇게 붙어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곡부 현상이거든요 내공이 좀 휘어져 버릴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아예 배제를 시키긴 했는데 각도가 조금 길게 나갔죠 자, 강진우 선수 쫓아가야 되는데 강진우 선수에게 공이 너무 어렵게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공을 비켜치기 짧게로 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리겠다는 거죠 오우, 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 여기서 또 키스가 올려요 네, 득점 질러러 갔습니다만 충돌이 일어나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두 이닝 연속 공타 초반 페이스가 이민혜 선수가 참 좋네요 이것도 지금 빠른 선택으로 결정을 참 잘했는데요 네, 이 공이 참 각도 참 잘 만들었는데 아쉽네요 비켜치기인가요? 대회전 형태는 대회전 형태인데 일단 비켜치기 대회전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자, 각도가 짧아지는 게 좀 위험한데요 조금 위험했어요 6대0을 앞서가는 이미래 선수 네, 비켜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자, 이렇게 살짝 짧아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강진 선수가 이제 초반에 상대가 이제 6점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글쎄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배치들이 좀, 편한 배치들이 좀 와야 되는데 편한 배치가 안 와요 네 지금 3뱅크가 한계각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그러네요 테이블이 뭐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당점을 낮춰서 길게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네 커브까지 이용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흰 공의 위치는 그 파이브 암프 시스템의 65바각입니다 네 네 자, 뒤돌로치가 괜찮게 섰고요 흠 얇게 맞았는데 기네요 네, 넘어가죠 자, 일목적구 두께감이 조금 얇았어요 네 얇아서 길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강지은 선수가 강지은 선수가 2공에서 좀 승부를 봅니다 일단 확률로 봤을 땐 비켜치기가 훨씬 더 좋은데 넣어치기로 갔고요 넣어치기로 오 됐어요 네, 득점 됐습니다 1세트 1세트 때도 뱅크샷이 좀 시발점이 되면서 추격에 좀 원동력을 삼았던 강지은 선수인데 공타 이닝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원백가 넣어치기로 한 번 또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네 강단이 있는 선택이었고요 자, 특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일단은 각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각도인데 흰 공이 좀 불편합니다 저게 지금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거거든요 저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자, 옆돌리기 저런 상황들에서 자세가 묘하게 팔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두께감이 좀 틀어져요 지금 저 흰볼 때문에 그렇죠 자세를 좀 편하게 숙이기 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두께가 얇아질 수도 있고 두꺼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두께가 좀 얇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당구 경기가 사실 편하게 브릿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뭐 당구 좀 쳐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자세들이 많죠 네 포켓볼이나 스누크 경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오우 이거 좀 미스가 나왔어요 자, 이민현 선수가 6점까지 잘 치고 난 다음에 그러게요 이 바로 전이닝에 뒤돌려치기가 조금 실수가 나왔고 지금도 이제 두께 미스가 좀 나왔죠 너무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올해 한가위 때는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엄 찾는 우리 관중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응원 문구 준비하고 또 한복 입고 오면 그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자, 두들려치기 일단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고요 네, 6대3 네, 한복을 입고 저도 한복 입은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요 참 아쉬운 현실이네요 그건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와 뒤돌리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내공이 곡구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옆돌리기를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아, 이건 너무 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적구를 두껍게 내리고 가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이렇게 곡구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원투쿠션 이후에 스리쿠션을 향해 진행하던 공이 살짝 휘어지면서 공의 각도가 틀어져 버리죠 네 여기서 튀어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보시죠 네, 좀 많이 휘었네요 자, 옆돌리기 배치 자, 일목적구 두께 처리는 상당히 잘해줬고 각도가 괜찮네요 네, 좋네요 네, 보통 보면 이렇게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들은 일단 키스가 빠지는 두께가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당첨인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당점과 스트로크의 조합인 건데 지금 이제 두께 처리는 완벽했고 당점과 스트로크의 조합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프로 선수들은 박빙의 두께도 세분화해서 잘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능력치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복잡함과 덜 복잡함이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직접 봤어요 아, 지금은 조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익스텐션을 끼고 칠 때는 항상 좀 강한 스트로크를 해야 될 때 두께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당점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것도 어렵고 자, 하단 당점을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 익스텐션은 끼고 저 세게 친 연습은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저 큐가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익스텐션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니까 자주 연습해 둬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딜러지 키스 타이밍을 잘 빼고 키스 타이밍을 잘 빼고 오, 키스 타이밍 빠졌고요 오, 이거는 아, 저 공간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또 절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오, 이거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왔는데 집이 아니었어요 네 아, 이렇게 놓치네요 이건 참 아깝죠 네,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7대 3 오, 이 공도 비껴치기 더블구처럼 갑니다 역돌리기를 가지 않고 장장 네, 장장단으로 만든 건데 장장단으로 와... 이런 선택을 아... 아... 그런데... 이게 또 안 맞네요 아, 이런 거 좀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 각도를 참 잘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추석 선물처럼 이렇게 탁 한번 맞아주면 좋은데 네 이렇게 또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 잘 친 건 또... 그쵸? 네, 좀 잘 키고 맞아야 되는데요 보상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상이 하나 있다면 일단 강지은 선수에게 수비가 됐어요 네 네 이 수비를 강지은 선수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기가 좀 막막합니다 오히려 저 파란 공이 맞고 들어갈 확률도 있고요 오... 이거를... 자... 대회전 뱅크샷인데요 이게... 자, 여기서 파란 공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우와... 강지은 그러니까 지금 저 흰 공의 위치는 한계각보다 살짝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흰 공이 맞는다 치대로 얇게 맞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 파란 공은 지금 쿠션에 걸려서 맞았는데 쿠션 걸리지 않고 맞아도 잘하면 득점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강지은 선수 처음부터 파란 공을 노리고 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내면 확률이 또 꽤 있는 그런 백스처럼 보이네요 오, 그렇죠 지금 흰 공은 지금 한계각이 좀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리버스 공략 이것까지 연결하면 강지은 괜찮나요? 아... 무심하네요 이게 또 넘어갑니다 아, 7대 5까지 따라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점 더 득점을 하면 또 분위기를 미궁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네... 아, 이 공도 잘 쳤는데 아, 잘 쳤는데 살짝 넘어갔고요 그렇죠 자, 이 공이 득점이 실패가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넘어갔죠 네 자, 이 두 선수 이제 플레이할 때 보면은 어떤 점수들은 정말 아, 이 두 선수들이 그래서 우승했겠구나 이렇게 이... 상위권 레벨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 이건 회전을 많이 주고 갑니다 자, 이거 여기서 걸리나요? 아... 이미래 선수의 약간 완벽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오히려 무회전 입사 반사를 쳐도 될 법한데 이미래 선수는 이제 회전을 주고 각도를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러게요 무회전으로 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느낌인데 그렇죠 각을 제기도 좀 편하고요 근데 뭐 이미래 선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 쳤는데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오, 이거 스리뱅크 놓치긴가요? 아, 스리뱅크 아, 좀 많이 휘어져... 아... 좀 더 휘어져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자, 이거 뱅크샷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세트에 세 번의 뱅크샷 시도가 두 차례 성공했어요 일단 효과를 좀 봤거든요 네 이것도 들어갔더라면 동점이 되면서 이미래 선수를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계각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네 어려웠습니다 자, 이미래 선수 이 공을 오히려 리버스로 걸리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 이거를 길게 뽑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화면상에는 아마 티가 안 났지만 약간 마세성으로 쳤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장을 살짝 못 봤거든요 현장을 못 봤는데 그냥 치는 거는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였고 마세성으로 쳤죠 그렇죠, 네 하대를 들어서 마세로 약간 휘어짐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좀 가까울 땐 휘어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원에서 투로 갈 때 좀 더 좀 공을 맞고 원에서 갈 때 휘어짐을 만들려고 한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3백크해요 곧 또 또 대회전 뱅크샷입니다 이거 지금 각도는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저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면 가능해요? 아 네 네, 못 파고들입니다 파고들기에는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지은 선수는 지치거든요 그렇죠 계속 뱅크샷만 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뱅크샷 성공 확률도 꽤 있습니다만 사실 까다로운 배치들이 계속 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라우네트 LPBA 챔피언십 2024 한가위 자, 이미래 선수와 강지은 선수의 32강전 자, 뱅크샷 아 조금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지은 선수에게도 모이긴 모였는데 네 이제는 좀 괜찮은 모임이에요 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꽤 확률이 있는 네 그런 뱅크샷이 왔어요 뭐 프로스트 형식도 가능하고 네 장단장으로 들어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장단장 형태도 가능하고 네 투뱅크 형태도 가능하고요 되돌아오기 형태도 가능합니다 어 되돌아오기 형태도 확률이 꽤 있어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강지은 선수는 아니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김보미 선수가 보이네요 이게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고민되는 그런 뱅크샷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는 각도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파임업 시스템을 이용한 네 긴각 출발에 파란 공을 맞추는 거죠 장단장으로 이게 짧게 조금 짧게 오는데 아 아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자 결과적으로 뭐 들어가기만 하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강지은 선수가 있고 놓치네요 아 지금 보면 조금 아쉽네요 진짜 아 저 짧은 각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뒤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이 공간을 플러스 형태로 노리지 않고 장단장으로 사이 공간으로 늘려고 한 것 같네요 뒤돌아오기 자 확률이 네 아우 잘 쳤습니다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저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고요 네 두께도 참 좋았어요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득점하는 거 보면 근데 좀 어려웠어요 네네 꽤나 좀 그 편하게 만든 느낌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목적구 이씨가 좀 너무 붙어있어서 네 어려운 걸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드는 선수가 실력자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민혜 선수 참 잘 칩니다 자 이거를 걸어치기죠 걸어서 자 회전 있나요 오 아 회전이 좀 부족합니다 자 강진혜 선수 또 한 번 뱅크샷이 나왔어요 자 이민혜 선수 자 이민혜 선수는 지금 이 공을 보면서 좀 떨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걸어치기가 조금 길게 가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됐고요 네 자 이 공 이후에 강진혜 선수에게 공 배치가 괜찮게 섰습니다 역회전 넣어치기가 충분히 괜찮아요 역회전 넣어치기가 충분히 괜찮아요 역회전 넣어치기가 충분히 괜찮아요 역회전 넣어치기가 충분히 괜찮아요 너무 강하게 치지 않아도 되고 어우 어 네 이게 또 너무 강하면 네 옥션 반발이 너무 세거든요 그럼 이제 공이 두껍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옥션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금 강한 느낌이었고 자 이민혜 선수 자 넣어치기 자세가 어우 저 자세를 칠 수 있나요 저거 본밸크 넣어치기 네 강한 배팅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성공합니다 네 저거는 자세 안 나와서도 알아둔 못 쉴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단 캠이어서 그렇지 지금 자세가 거의 뭐 한 40도 각도 가까이 밖으로 빼서 들으친 것 같은데요 오른쪽 무릎은 무릎이 완전히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네 한 30도 정도 됐었겠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당구 선수들은 네 자 그리고 노란볼의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죠 세트 포인트 이민혜 괜찮나요? 네 한 번에 마무리 짓네요 그렇습니다 자 11대 5 이미래 선수가 3세트도 가져가면서 1세트를 내줬지만 세트 스코어 2대 1로 이미래 선수가 앞서갑니다 오늘 64강전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쳤던 이미래 선수인데 이제 32강전에서는 1세트를 내줬지만 2, 3세트 경기력은 이 정도면 적어도 오늘 경기만 봐서는 이 정도면 뭐 우승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맞습니다 경기력이네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도 4강까지서 또 간 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미래 선수가 2대 1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양킨텍스 PB 스타디움입니다 네 강지은 선수와 자 이미래 선수 2021년 우승이 마지막인데 통산 두 번의 우승이 있는 강지은 네 번의 우승이 있는 이미래 선수 서로를 넘으면 그 대회는 또 묘하게 우승과 연결이 됐었던 두 선수인데요 강지은 선수의 초구 공략 3,4,8의 초구 배치는 다 앞돌리기죠? 네 앞돌리기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다시 한 번 앞돌리기 형태로 갑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인데 네 오 오 오 오 이 경우에는 두께가 좀 얇게 맞았고요 네 네 그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자 옆돌리기로 배치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일목촉구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자 이 타이밍이 네 내려보낸 선택을 해줬고 오오 자, 2국이 득점이 실패됩니다. 앉아있던 강지은은 좀 가슴을 쓸어내렸겠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이미래 선수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자, 이미래 선수는 득점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크를 집으러 갔는데 2국이 빠집니다. 지금 포쿠션으로 보고 갔던 건데 살짝 지금 짧아서 득점이 안 됐어요. 자, 강지은 선수 초반에 괜찮은 느낌이에요. 자, 뒷돌로 치기 짧게 좋습니다. 네. 성공? 네, 좋아요. 차분하게 득점을 잘해냈고요. 자, 매치가 좀 어렵게 섰네요. 비껴치기 혹은 세워치기가 가능하긴 한데 2목적구의 위치도 상당히 안 좋고 비껴치기로 가나요? 네, 4건과 1목적구 기울기도 너무 커요. 자, 그런데도 이거 아, 거의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네요.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졌었는데 비슷하게 갔습니다, 강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두께 참 좋았는데요. 네. 이게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두께를 잘 맞춰냈던 것 같은데 네. 참 아쉽게 안 들어갔고요. 오, 이러면서 1뱅크 넣어치기예요? 지금 1뱅크 넣어치기가 열렸어요. 아, 2봉이 또 안 맞고 나오네요. 열렸다고 하기에는 좀 예민했나요? 네, 조금 예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목적구가 조금 좋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얇게 맞으면서 2봉이 살짝 모자랍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2배친도 충분히 열렸죠. 네, 이목적구 위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 와,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네, 득점됐습니다. 천천히 가면 굉장히 긴장하고 보게 됩니다. 자, 2대0을 앞서가는 강지은 자, 그리고 다음 포지션도 잘 됐죠? 바로 엎드립니다. 자, 뒤돌리기 배치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좀 편안하게 열릴 때 계속 좀 폭발적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배치에서 포지션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쳐서 네. 각도를 만들어준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배치들은 이제 선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주 받는 배치고 뭐 기본 배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을 1목적구와 내공을 교차를 시키려고 하면 네. 교차시키는 게 포지션이 더 좋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공들은 얇고 빠르고 자신 있게 이렇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고요.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다시 한 번 볼까요? 네. 1목적구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저기서 한 번 더 내려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데 교차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단장장으로 파란볼을 자, 이거 좀 아 아 이렇게 득점이 또 안 되네요. 네. 자, 지금 공 3번이 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빠집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자, 1목적구 처리를 일부러 좀 두껍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득점 실패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엿둘리기인가요? 네. 네, 옆돌리기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죠? 오오. 어, 이거는 쿠션을 향하는 분리각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좀 속상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안 맞을 때 이렇게 좀 사실 저희는 아슬아슬하게 득점 안 될 때 좀 속상해하는데 선수들은 또 이렇게 득점 안 될 때는 하하하하 조금 당황스럽죠. 좀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좀 약간 폭이 크게 빠지면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오차가 너무 크면 좀 속상하죠 앞돌리기로 일목적 컨트롤은 잘해줬는데 내공의 각도를 만들지 못했고요 어느정도 수비를 충분히 생각한 플레이였고 수빈은 얼추 성공이 잘 됐습니다 노란볼은 저 위쪽으로 보내놓고 일리목적구는 또 아래쪽에 배치를 해놨어요 의도된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비 형태를 뛰게 되는데 이런걸 또 풀어내야 실마리가 풀릴텐데 강지은 선수는 이 공을 풀어내는 개념도 있지만 맞수비 형태로 그러네요 지금 이게 수비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쥐어짜서 득점을 하려고 하다가 배치 열어주면 그게 더 곤란한 상황이고 세트스코어도 지금 일대로 뒤져있는 강지은은 좀 냉철한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수비하는 플레이를 노린다고 해서 득점을 전혀 노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골적인 수비는 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배치를 코너 원저리까지 깊게 가져야 되는 걸어치기인데요 자 깊은 코너 쪽으로 아 안풀리네요 좀 짧아요 자 이미래 선수가 32강전 그래도 초반에 이제 강지은 선수를 상대로 앞서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번 세트는 초반에 지금 5이닝까지 득점을 못한 건 지금 처음이죠 네 자 강지은 선수가 이 배치를 또 세워치기 형태로 치려고 하는데 단장 단으로 조금 얇았고요 자 이렇게 너무 지금 깊게 들어오면서 아예 장쿠션에 맞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래 선수가 받은 배치는 배치가 어렵죠 눈에 뭐가 확 안 들어오죠 네 이런 배치는 수비도 하기 힘듭니다 비켜치기 짧게죠 비켜치기 짧게 어렵네요 쉽지 않았어요 6이닝 동안 지금 한 점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미래 선수 그 사이에 이제 뱅크샷 두 차례도 다 득점이 안 됐고 까다로운 배치를 계속 받았던 이미래 선수입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득점 안 됐던 장면들이 꽤 있었죠 맞습니다 1,2,3이닝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반면 강지은 선수는 3이닝까지 득점을 하고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누군가가 좀 실마리를 풀어내야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요 자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원뱅크로 갑니다 원뱅크 걸었어요 성공 아 좋습니다 자 5대0을 앞서가는 강지은 분위기는 지금 강지은 선수가 그래도 주도권을 좀 쥐고 가는 모양새인데요 32강전은 11.1세트 그리고 4세트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치기로 갑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긴 쪽 파이브쿠션 형태를 노려줄 것 같고요 오 큐미스가 났나 봐요 오 이게 웬일이에요 자 자 그리고 오 옆돌리기 중간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나네요 아 공이 완전히 왼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하죠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끄트머리 걸린 거거든요 차라리 어려운 공에서 큐미스가 나면은 마음이 좀 괜찮은데 쉬운 공에서 큐미스가 나면 진짜 이게 화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단장 장으로 공략을 했어요 성공 첫 득점이 나왔고 이게 하필이면 강지은 선수의 실수 이후에 나온 득점이라서 강지은 선수에게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정신적인 타격이 있죠 네 이미래 선수는 여기서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볼 빗겨치기인가요 네 길게 세우는 형태인데 또 뭐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살짝 벗어났다가 들어오는데 마지막 회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러네요 일단은 상대방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선택이고 이 선택을 했을 때도 이미래 선수가 또 이 선택 자체를 또 워낙 잘 치기도 해요 득점을 잘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회전을 조금 덜 준 것 같습니다 자 5대1로 앞서가는 강지은 승부치기로 경기를 끌고 가려면 이번 세트를 따내야 합니다 뱅크샷 시도 오늘 어려울 때마다 뱅크샷이 강지은 선수에게는 담비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회전 뱅크샷 아 이번엔 짧으네요 자 귀를 쭉 뻗어져봤는데 라스트 각도가 정말 날카롭게 다니네요 크라우네텝 LPBA 챔피언십 2024 한가위 자 이미래 옆돌리기 자 조금 넉넉하게 끌어줘야 됩니다 아 참 컨트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배치들이 보면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도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투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받아버리고 쓰리쿠션 뱉어버리는 현상 나오거든요 네 아 참 각도 잘 만듭니다 자 이번 이닝을 이미래 선수가 좀 잘 끌고 가야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노란볼 뒤로 돌려치기 두께를 써서 직접 보는 거죠 아 이것도 좋고요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고요 대략 한 원팁 정도 당점 중화단 느낌에서 각도를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을 것 같고 득점 잘 만들어냈고요 방금 경기를 맞췄죠 결과를 이겼으니까 지금 또 저런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까 세투스코어 2대0에서 지금 경기가 끝났다는 거는 네 어 제가 아까 2대0 전광판에 2대0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히다우리에 선수에게 졌군요 네 전지우 선수가 좀 해맑게 웃고 있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경기를 했다는 그냥 증거겠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대전을 만들었을 때 이목적구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길게 직접 맞추기도 짧은 각도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아주 신중하게 쳐야 되고 각도를 최대한 길게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옆돌리기 대회전 아니면 어 길게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거 나오나요? 좀 짧아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하 네 조금 모잘랐고요 자 강지은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습니다 뱅크샷 찬스가 아주 좋아요 자 오늘 13번의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 강지은 선수 확률이 꽤 괜찮았고요 지금 1,2목적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을 때 어 요렇게 들어가면 어렵죠 아 진공의 실패는 참 그 강지은 선수가 좀 많이 아쉽겠네요 다른 공도 다른 공이지만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공들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좀 타격이 크거든요 좀 길어서 좀 두껍게 밀고 가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이미래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 너무나 좋게 썼죠 뱅크샷이 좁은 쪽으로 직접 갑니다 자 3뱅크 오 이미래 선수도 이거를 이미래도 이걸 놓치네요 이게 경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복귀해보면 아 저 때 저거 득점했더라면은 내가 그거 이겼을 텐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강지은 이미래가 자 나쁜 의미로 좀 장군멍군 했습니다 네 나쁜 의미의 장군멍군이군요 똑같은 회전과 똑같은 원쿠션을 친다 치더라도 내가 어떤 속도와 어떤 스트록 느낌을 전달했냐에 따라서 각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이제 그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두께 당점이 같더라도 네 네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강지 선수가 뒤돌려치기를 얇은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흰 볼을 얇게 공략해서 자 3뱅크로 짧은가요? 아 좀 짧았어요 네 4세트가 선수들의 긴장감이 진짜 폭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두께를 쓰는 것도 예민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얇게 쳤어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지금 이목적구 위치는 좋은데 이것도 약간 마세샷을 찌려고 하는 거죠 네 이목적구가 아주 편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대를 좀 들어서 자 찍어치기를 만들어냈고요 마지막 회전이 있을까요? 네 자 괜찮아 보이죠? 아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아까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멋진 공격을 한번 보여줍니다 아 브릿지와 저 자세 보세요 자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더 쓰면서 일목적구 내려보내고 내공 진행시킨 거거든요 아 정말 잘 쳤습니다 아 아 다음 패치가 아주 어려운데요 이거를 뭘 치는 건가요? 대회전을 치겠죠 오 이거 뒤로 넘어가도 리버스 핸드가 살짝 걸릴 수 있거든요 저 걸리나요? 우와 그렇죠 됐어요 뒤로 넘어가도 내공에 회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리버스 핸드가 충분히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와 이게 오히려 회전이 많으면 저기서 바 딱 서갖고 안쪽으로 빠지거든요 네 네 네 네 회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끗오름 현상 리버스 핸드로 득점이 잘 됐습니다 지금 인사를 한 건가요? 어 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인사하는 쪽으로 가도 되고 네 그렇죠 자 5대5 동점 아 뭐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 선택은 뭡니까? 네 성공 아 3득 아 2미래 선수가 진짜 2미래 대단합니다 지금 뭐 3득점이 글쎄요 상대 선수에게 약간 데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멋진 득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3득점 모두 네 남자 선수들도 와 정말 잘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공이 제일 쉬웠네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거를 당점을 낮췄어요 끌어가겠다는 거죠 자 자 뒤돌려치기 형태로 되나요? 됐어요 아 좋습니다 아니 이런 이미래 선수가 올 시즌에 왜 다 64강에서 탈락을 했을까요? 상대 선수들이 또 어 그 뭐 챔피언들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구 경기라는 게 진짜 바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강지은을 상대로 이미래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는 4세트 경기 자 지금도 노란 공이 바짝 붙어있는데 2공도 회전을 빼고 세웁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지금 5점을 쳤는데 5점 하이런을 쳤잖아요 네 하이런을 쳤는데 5점 모두 시험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미래 선수가 운전하는 차는 그 충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스트로크도 그렇고 아 이게 난구 풀이를 할 때는 진중력 소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난구에 난구 또 난구가 쓰면 진짜 어려워지는데 자 2공도 회전 있나요? 2공? 네 아 이제 공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득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편안해서 근데 이제 상당히 어려운 배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6점 모두 다 난구였고 네 이제 공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7점째 공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고 자 강지훈 선수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회전을 너무 많이 주고 아 이걸 얇게 치면서 또 포지션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오 이거 괜찮나요? 짧은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래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제가 저 공을 왜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다시 봤더니 일목적구를 얇게 포지션을 시키면서 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은 일목적구 충분히 내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실수인 것 같고요 득점이 되면 이제 뒤돌리기 배치 받으면서 그냥 끝내겠다 뭐 약간 그런 의대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 공을 회전 빼고 좀 두께 쓴다고 해서 포지션이 나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문제는 지금 강지훈 선수가 또 이미래 선수의 배치를 받아서 공략을 하는데 자 키스는 빠졌고요 자 마지막 회전 아 이거 힘이 안 돼 풀렸어요 회전이 네 회전이 풀리면서 그냥 서서 나왔습니다 네 아 강지훈 선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어 6점을 그 이미래 선수의 6점을 보는 동안 네 그야말로 좀 짜릿하면서도 편안하고 아주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돋보였던 이미래 선수 제가 뭐 그 자동차 옆좌석에 딱 타서 네 정속 주행하면서 고개 운전하는 듯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요 네 자 스리뱅크 긴 각으로 포쿠션 라인으로 봐도 괜찮고요 자 일단 포쿠션 라인 노렸고요 되나요? 아 아 이 공이 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것도 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안 맞아요 네 자 이게 또 이런 공들이 아까 맨 마지막에 옆돌리기가 하나가 안 맞았고 지금 이 스리뱅크가 충분히 잘 쳤는데 안 맞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은 이게 또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살짝 아 요렇게 또 안 맞네요 네 조금 두껍게 맞은 거거든요 그러게요 자 강지훈 선수가 1세트 때 요런 분위기에서 한번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트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이거 뱅크샷 하나면 또 분위기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포쿠션 보나요? 짧은 거 출발인데 포쿠션으로 봅니다 아 분리가 안 됐어요 각도를 너무 짧게 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포쿠션 라인을 본 거였고요 네 자 포쿠션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이게 뱅크샷이 중요할 때 지금 터져나오지 않으면서 강지훈 선수가 지금 5점에 묶여있네요 네 자 일단 스리뱅크 라인을 노리고 있고요 이게 스리뱅크도 괜찮고 파란 공을 이렇게 횡단 형태로 뒤쪽 공간 더블 쿠션을 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스리뱅크로 선택을 했고요 뱅크샷 자 이거 득점 되나요? 아 이거 좀 묘하네요 자 분위기가 진짜 이 당구가 진짜 흐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코너 출발에 자신 있게 봤는데 지금 일단 노란 공을 노린 거긴 노란 공을 노린 건데 이제 행운의 득점이 될 뻔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걸리면서 득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득점이 또 안 되고 근데 지금 공 같은 경우는 뱅크샷도 뱅크샷인데 더블 쿠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강진 선수가 여기서 몇 개가 나오면 한 2, 3점만 나와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근데 코너가 너무 깊어요 네 아 여기서 이제 강진 선수가 뭔가 지금 이미래 선수가 구점에서 좀 묶여있는 느낌이고 뭔가 좀 운도 잘 안 따르는 느낌인데 여기서 강진 선수가 조금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 타이밍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미래 선수가 많이 불안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불안한가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1세트 때 그렇게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 기억이 나을 거거든요 자 이것도 각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 공은 이건 어렵죠 네 좀 밀고 어떻게 밀어서 치려고 했던 건데 네 밀어서 치려고 한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키스가 좀 위험해서 좀 떨리고 네 이게 얇은 두께에서는 각도가 어차피 밀어치기를 못해요 아무리 스트록이 좋아도 지금 배치는 선택적으로 조금 흔들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 공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러네요 뒤로 돌려치기 배치가 하나 열렸습니다 강지은 놓칠 수가 없죠 네 강지은의 기나긴 공타 이닝이 끝이 났습니다 6위닝 공타 그 사이에 뱅크샷이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강지은도 꽤나 답답한 이번 세트예요 정말 답답하겠죠 지금 지금도 배치가 만만치 어 비켜치기 대회전 괜찮네요 기울기가 키스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자 다만 내공을 살짝 끌었다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파란 볼 비켜치기 대회전 아니면 두께를 조금 써서 빨리 움직여 움직여야 됩니다 자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키스가 내려가야 돼요 괜찮아요 이것만 빠지면 괜찮죠 자 득점 됩니다 네 2점 9대7입니다 이제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백민주 오태준이 또 열심히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어렵네요 어 걸어치기로 가는데 자세 자세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자 여기서 회전이 짧은가요 네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스트록이 전달이 좀 제대로 못됐기 때문에 네 어 이미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강지은 선수가 여기서 멘베이크 걸어치기가 특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서는지도 중요한데요. 1봉이 빠지면서 배치가 조금 애매하게 섰습니다. 대회전인데 코너 근처까지 가줘야 돼요. 코너 근처까지 가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짧아져야 되는데 괜찮나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각도가 맞았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거 붙었네요. 프로즌이 되면 안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프로즌이 아닌가봐요. 지금 심판이 프로즌은 아니라고 표시를 했네요. 이거 오히려 붙었다 치더라도 어렵거든요. 근데 살짝 미석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비켜치기 대회전이 괜찮아져요. 그렇게 가나요? 비켜치기 회전을 많이 주고 직접 가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매치 포인트요. 한 점 남은 이미래 직접 보내놨고요. 이거는 좀 회전을 빼고 길게 가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네. 마무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회전을 바짝 살린다고 치더라도 약간 원쿠션에서 회전을 팽그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 각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스트로크 느낌이 저렇게 좀 부드럽게 나서는 각도가 나오지를 못해요. 길게 치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강지은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장단 단으로 세우죠. 갑니다. 지금 각도가 형성이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미래 선수에게도 마지막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10대 7. 넉 점 남은 강지은. 매치 포인트에 이미래. 옆돌리기 배치죠. 이것도 솔직히 많은 생각하지 않고 키스가 좀 위험해도 그냥 자신 있게 쳤으면 좋겠어요. 1목적구가 진행을 하는 키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빼려고 의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게 또 2-4-1 키스가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좀 인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래 선수가 11대 7. 4세트를 따내면서 승부치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 글쎄요. 쉬운 듯 어려웠던 그런 32강전이었네요. 네. 이미래 선수 입장에서는 참 진짜 어려운 경기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강지은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워낙 또 수비도 잘했었고 그리고 특점력도 좋았다 보니까 강지은 선수가 진짜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강지은 선수를 걷고 이미래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흐름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아, 이거는 키스 충돌이 무조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치도 억지로 얇게 치면서 끌어가려고 하다가 네. 아예 터무니없이 가는 것보다는 키스가 좀 위험하더라도 키스가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 뭐 그랬겠네요. 자, 주먹을 불 끈졌던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전지우 선수는 아, 나 탈락했어라고 확인을 시켜줬고요. 보통 선수들끼리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래 선수는 살았습니다. 강지은 선수를 꺾었습니다. 1세트 불안하게 졌고 자, 2, 3, 4세트를 내리다 내면서 승부치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올 시즌에 매번 1라운드 탈락을 했었던 자, 이미래 선수. 이번 대회에는 자, 16강 진출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16강에서도 좋은 플레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